Q. 단순히 Q. 단순히 Q. 단순히 Q. 단순히 저희가 경주에는 어렸을 때 오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 친구는 간간히 왔던 것 같은데 아마 나머지들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특히 제가 가본 페스티벌 중에서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텐트라 그래야 되나? 이런 게 쭉 있는 페스티벌이 많이 좀 예전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는데 제일 페스티벌 같고 제가 조용하게 시작을 해서 다음 곡은 역시 막 개시끄럽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다음 곡은 약간 아주 살짝 신나게 할게요 약간 정말 가을 바람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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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